점수 YBC 지금이 뭐야 나이전을 하면 지금 재원이 오길래 27살까지야 내가 멘탈을 잡아줬어 내가 잡아줬어 이 시계에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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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팅 급사 세팅 등급 이 시계에 있구만 세팅 여기 자 pract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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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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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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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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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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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뮤지컬 꺼내놔 왜 안아는데 내가 다시 걸어간거 아 부끄러워 오우 일부러 그러지 먼지 먼지 내가 내가 해볼거지 아니 아 그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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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2대2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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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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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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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인데 시키지 마 아니 콩이 그게 안됐네 찌꺼기 야 우리 이제 하나 하면 하나가 안될 것 같다 어이 목이 너무 많다 아 진짜? 아 이쁘다? 어 김기만 먹었었는데 사막을 먹었었는데 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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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의상 컨셉이 뭐고 머리하다 봉 촬영한다 하하 근데, 그 안에 넣는거야? 뭐야 이거? 야, 바로 다시 넣어 야, 광고촌 한 번 털어볼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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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오, 뒤들어 진짜 좋다 다시 넣어, 밀러오는거야 오빠도 남편 덜어 친구한테 덜었다고 하네 아, 다시 입는 게 다 싫어 비오지는 느낌이야 야, 눈이 막 돼? 아, 덜었나 내가? 코로나 안 걸렸으면 됐잖아 너 내 땀 핥을 수 있어? 응 바로 바쁘소가 안 걸렸어 자, 뭐하죠? 아까 내가 너한테 묻더라 정신을 안 걸렸어 옛날에 김진인가? 문진이, 가만있다 해봐 계단 안 걸리나? 모을 주면 다 충전해놔 니가 받아줘야되는데 야, 근데 걔 여기 뭐하냐? 아, 오늘 퇴폐이 그만 그 다음에서 다 통이 안 받아주니까 다 충전해가지고 사이, 뭐였어? 사이, 뭐였어? 사이, 뭐였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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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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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왜 이리 좀 할 것 같아 야, 번거봐 저녁할때까지 먹어야지 힘들면 끝까지 캐핑 안 나와 약간 니는 성향이 뛰는 성향이니까 약간 타게차시라고 생각하고 서른스른 나가라 지금 니가 막 이 밑에서 저녁 끝까지 엄청 막 걸릴 수 있어 대단해 어차피 주변한테 가로막혀있어 니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지고 니는 힘든게 어 한도 나이지만 이만이 바쁜 놈 다 똑같고 좋아해 아 스마트 5천원 아 칼로리랑 니가 일찍을 끌봤잖아 응 그런 것도 있어 차라리 그냥 근데 그게 더 그런 거라지 말고 응 그게 더 방해됐어 무슨 어디 어디 지옥에서 많이 대단해 아 아 아 옛날에 그거 안아 아리라테에서 아 리셋 좀 나왔어 어 그런건 아니 거기 여기 뭐하더라 칩 같은 거 있어요 진짜 뛰야돼 아 뭐하는데 왜 하는게 진짜 완전히 틀지 아 나는 축구바 친구 되니까 뭐하는데 뭐하는데 얼마나 뛰고 몇 킬로때만 뛰었는지 아 소음이 형이 아닌가 두개왕이에요 오 근데 진짜 다 좋아가지고 나 손이 형이 진짜 애들 여름에 손이 형이 진짜 다 아 뜨거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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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오비 형님들이 결혼해보니까 아주 말뜬이 뜨거운이 아 맞나 저것도 모르겠는데 지우네 뭐 약간 좀 맘이 안쌌죠 다들 그래서 우리가 좀 수월했고 좀 힘들겠다 아 저것도 한마리 참 아 저것도 아무도 없었나 우리 최소한 두세개 생각했나봐 우리 당시 세명은 다 없었잖아 설레용 나이가 많다다 지금 강씨 세명이 많이 뛰잖아요 강씨는 여행이 여행이 있어요 진주강씨랑 야 정우아 왜 내가 뺏는데 정우아 정우아 저번주 안 뛰잖아 어른이 되지 않거든 정우아 저번주 우리의 승리 요인이 뭐였는데 상길이 뭐였는데 상길이 뭐였는데 상길이 뭐였는데 상길이 뭐였는데 상길이 뭐였는데 상길이 뭐였는데 내가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했다고 하던데 아 그건 인정 오 마이 갓 하 하 합시다 합시다 하 합시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초코트 실례 형님 어 이 아 아 나 나 좀 쉽게 그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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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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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기 하신다는 뭐라고 밥 먹고 있으라 그러면 술 취향을 좀 하고 끊으라 일단 아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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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성민 김성민 김성민? 네 네 성민 성진아 어떻게 친거에요? 어 아니 아니 3주년인가 그냥 운동장에서 같이 아 아 아 성울마다 하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네 그 때는 다 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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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뱅 아 아 아 형님 진짜 놀라야돼 손할뻔했잖아요 형님 진짜 놀라야돼 아~~ 손할뻔했대 진짜 시옥 치는데 요마이티프가 아니는데 원래 형님 겜기라면 치잖아 형님 내일 저 옷방 밑에건 안되요 호샤 호샤 형님은 그저 털어놓은거 찼어 끝 1점 만해 진짜 흥해가 아eschrily 손할뻔했대 형님 1ering 들어갔다 형님? 형님 1ering에 잡는다 형님 3이 baseball 형님 1ering에 잡는다 형님 2ering에 잡는다 형님은 그냥 잘생긴 superb 형님 1ering에 잡는다 형님 1ering쌤 형님 1ering 100명 형님 1ering에 잡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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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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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시작 아 맞다 잘한다 다음날 다음날 마지막 다음날 라인 다음날 아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썼어요. 아, 저는 청리대라서. 아, 그렇지. 네, 저 청리대는... 청리대는 그래부터 많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지, 그렇지. 청리대는 진짜 잘 썼어. 응, 너는 인담이 있구나? 인연이 있는 거 같아. 청리대는 무슨 이름이 없잖아. 아, 근데 그... 그... 어, 지금...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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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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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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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의봐요 이동 Green 강의봐요 강의봐요 강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 2, 2, 3 반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이제 맨날 드림만 들고 가라 이걸 자꾸 하이라기 만들지 못한다며 이제 좀 봤어요? 와 괜찮으세요? 야 들어갔어요 개쩍겠다 반대 반대 오 잘 보고 찼네 원래 왠마리 잡았다 아니요? 근데 뭐 왔어? 원래 잡았다 정황하고 같이 잡았다 이게 근데 이제 잘할거에요 형님이 학교 부사지 않고 아 진짜? 어디 꼴 때 부사 꼴 때? 부사줘? 흥 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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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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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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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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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완벽한 찬스인데